미래에셋증권이 해외주식 종목별 증거금 제도를 도입합니다.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고객이 해외주식을 거래하려면 일괄적으로 100% 증거금이 필요했습니다. 그러나 앞으로는 종목별로 증거금 비율이 차등화됩니다. 이에 따라 차입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. 종목별 증거금이 적용되는 종목은 약 1,500여 개이며, 재무 건전성에 따라 증거금률이 적용될 예정입니다. 미래에셋증권 측은 앞으로 투자자 재량으로 언제든지 원하는 종목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고, 보유 자산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투자자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.